세모! 얼굴이 적 같애요 성형 좀 하세요 그리고 세번째!뭉치! 미랄리보다 가슴이 커요 존나뚝 뚱뚱해요 하하핳 흐으스 흐으흐흐흐흑 초청과 출처 부탁드 살 좀 빼세요 하하 prere 내가 실행 trileres 하하 하 캑 과학 캑 아 죄송합니다 하하 죄송합니다 에에 그 최근에 네이버에 이슈가 된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따라해봤어요 루피 성대모사요 야 초록 상디 내가 눈에 달려버릴거거든 아 근데 잘 안되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발차기하는 상디 나미씨 나미 아 목아파 나미나 나미씨 아 근데 안된다 목아파져 사랑해요 나미씨 네 랍 추천과 7차 부탁드립니다 게도팬텀이요 내 이름은 게도팬텀 슬슬 겨울방학 업데이트를 공개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게 그 팬텀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배가 졸라 아프네요 근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그 저 말고 메이플스토리 방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발 비교 발언 좀 그만해라 좀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비교를 해요 실제로도 본적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막 맨날 비교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거지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비교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각자 방송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재밌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랍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건 있어요 저는 방송을 할 때도 좀 혼자 왜냐면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4025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혼자 하려는 건 있거든요 왜냐면은 개인 방송이니까 제가 합동방송 이런 것도 별로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합방 같은 거 잘 안하는 거거든요 아 배아파 네 새로운 시분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11시 30분에 현장에서 방송 있습니다 아 배아파 개소리야 빨리 잡아요 아 배아파 미치겠네 아 지금 방금 또 현장에서 깐다고 하니까 타비제이 따라하냐 라고 하는 새끼 있었는데 미안한데요 까는 방송 내가 먼저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따라하는 겁니까 원래 메이플상에서 있는 컨텐츠인데 그게 왜 따라하는 거야 병신새끼야 내려부 추천과 아아악 아 속 아파 뒤지겠네 진짜 아 여러분 속이 너무 아파요 미치겠네요 네 여러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리고요 아 타임리프가 있구나 그러네요 아 출장서비스라고 했어요? 야 너무 야하잖아 아 다음부터는 단어 선정을 제대로 해주세요 네 출장서비스는 좀 단어가 좀 야하네요 탄탄이랑 뭐 아하 어딜가 야 그런 말 하지마 야 이거 청소년시청 이거 청소년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시면 안됩니다 정오익님 네 여러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리겠습니다 팡님 더빙할 줄 아시나요?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아 저기 치 저기 있는 건 뭐지? 아 아무튼 할 수 있어요 트롤의 하루님 우리 펜가 있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뚜루루루루루루 뚜뚜뚜 아 근데 바이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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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바이퍼가 좀 쩔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캐릭이 아닌 것 같아요 잡는 속도가 느려 잡는 속도가 느려 으으으으으으 야아 우리 진주님께서 스티커 100개 하하 아 우리 진주님 스티커 100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야 bg랭킹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빠 혈액형이 뭐예요 저 b형이요 야 진주님께서 진주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와 우리 진주님 우리 100개 100천만점에 100점 감사합니다 아 진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팡이님 많이 아프신가요 아 지금 제가 매운걸 먹어서 어 속이 쓰려요 팡이님 무슨 술 좋아하세요 팡이오빠 넷뇨님께서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빵이오빠 넷뇨님의 입술이요 바이프 죽었어요 원토패스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환영해요 팡이님 블리츠크래 아 저 이거 솔풀 돼요 솔풀 하지 뭐 그럼 솔풀도 뭐 느리진 않아요 네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정우인님 너 없어도 나 잘잡아요 너 없어도 나 잘잡아요 네 우리 새로운 신문들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우와 55만조 야 경험치 70만 올라가 70만 개쩌네 야 여기 경험치 개쩐다 솔풀하니까 야 차라리 솔풀이 나은것 같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 개쩌는데요 차라리 솔풀이 더 나은것 같아요 아이스로비님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팡이님 블리츠크랭크 상대모사 해주세요 시스템 가동 준비 완료 블리츠크랭크 팡이 개시발놈님 백성에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 꿈이 성우였어요 문도박사에요 문도 아 근데 문도박사는 안 똑같네요 아 배아파 팡이 빙신새끼님 백성에 고맙습니다 문도박사 성대모사는 좀 안 똑같네요 제가 문도박사 성대모사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도박사 성대모사 빙신새끼님 황교 선물 감사합니다 찬용아 네 말좀 해봐 네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네 네 너 일하고 있니? 저요? 응 뭐가 안녕하세요 아 아니야 끊어 네 네 네 찬용이 목소리인데요 찬용이가 문도박사에요 그래서 문도박사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전화한 거예요 팡이찬형 게이님 우리 뱀쌍이 고맙습니다 자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기 가는 아가씨 아아 술 한잔하실래요? 아이아아 저 아 이게 아닌데 찬용이니 뱀쌍이 고맙습니다 아 근데 루피가 왜 안되지 야! 야! 조로상디! 아...한된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안되네 내가 눈을 달려버릴 검으로 누군 안된다 하 옛날엔 잘됐는데 이제 안되네요 루피는 강물함 목소리가 갈라져요 비이프 은하님 별풍상기에 감사드리구요 팡이게 시바라님 별풍상기 고마운데요 닉네임 좀 이쁜걸로 바꿔주세요 네 오늘 11시 30분에 현장에서 까는 방송 있습니다 그래요 팡이님 암호모 성대모사 보여주세요 새친구를 찾아보자 나를 선택해줄줄은 정말 몰랐어 넘버원 상민님 편가입 고맙습니다 고추가크님 스티커 3개 감사하구요 343님 스티커 1개 사냥하기님 우리 편가입 환영해요 고축크 스티커 2개 땡큐 이쁜게 시바라님 별풍상기 고맙습니다 고축크 스티커 1개 땡큐 고마워 야 이거 너무 좀 그렇다 너무 아파요 어 방금 뭐 먹었어 어 몬스터 HP 방금 뭐 먹었는데 아 여기서 솔플하다 보면은 몬스터 HP 이런거 많이 먹네 고축크 스티커 1개 땡큐 고마워 아 1.2배였어요 금귤님 우리 별풍상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레벨을 일단은 170을 찍어야 하이퍼 스킬 비욘더라는 스킬을 배우기 때문에 170을 찍어야 하는데 좀 마북을 좀 뚫구요 네 오늘은 좀 아란 육성을 좀 할게요 끝까지 읽어준님 우리 별풍상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그리고 11시 30분에 현자에서 방송 있구요 일단은 이거 제가 아직 스킬을 마스터를 안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좀 마스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1개 누구죠 매니저님 고추야 하하잇 고추 아우 고추클 아우 100개 땡큐 아우 야 우리 고추클 101개 땡큐 아우 고마워 네 여러분 우리 매니저 아 매니저였는데 열을판 고추가크라는 친구가 군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팬가입 환영합니다 아 배 아파 아 나 배 아파서 미치겠다 진짜 일단 마북을 좀 사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팽인님 뵙수 한개 감사드리고요 사우디 사람님 뵙수 한개 고맙습니다 아 뵙어 아 아 뵙어 하이 마스터리는 22 마스터죠 매용 20북 이랑 30북 파이널 블로우를 마스터를 할께요 포에버니 벽상에 고맙습니다 블로우 20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6-1, 1-1 자 일단은 파이널 블로우 20북을 아웃 저는 짱깨같은 제목 안사해요 메카님 어디있지? 퐁이오님 3개 감사드리고요 자 오예생님 닉네임 바꿔주세요 우리 퐁이오님 뵙수 두개 감사합니다 오예님 뵙수 한개 고맙습니다 퐁이오님 뵙수 한개 고맙구요 아 배아퍼 여기 아닌가? 퐁이오님 뵙수 한개 우리 시방 선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디였죠? 아 왜 없죠? 왜 없을까요? 5-1 이라고요? 아 6-1이요? 아 여깄네 후 개호바다 누가 나 방해하려고 샀네 아 우리 빠팡님 뵙수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북보다 20북을 뚫어야 되는데 탄탄이게 샀나? 우리 밀크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환영해요 야 혹시 파이널 블로우 20북 있냐? 얼마야? 네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개당 400만원? 그래 알겠어요 그래 고맙다 탄탄아 개새끼야 자 일단은 파블을 30을 찍고요 존나 고맙네 한방위 뚫렸다 괜히 잤다 정력왕팡이님 벽상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프리즈 스탠딩도 30북이 있죠 만개간다 파나님 우리 벽상 3개 고맙습니다 그래 까고 있네 만개간다 파나님 벽상 2개 고맙습니다 아 있을거 같은데 있잖아 30북 아 와 없구나 없구나 20이 끝이구나 아 옛날거구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우리 5537님 벽상기 고맙습니다 콤보 베리어는 어느 때 쓰는거죠? 구라 아니야 시발림 벽상기 고맙습니다 자 파이널블루우 30을 찍고요 네 이제 메이플 용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 네 보스 보여드릴거에요 우와 하나가 20225000이야? 졸라 비싸 와 미쳤다 제발 뿅! 아하하하 그렇지 나는 벽상기 고맙습니다 나는 빙신님님 벽상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뭘 아까워 아냐아냐 그 제가 매운걸 먹었어요 엄청 맵게 먹었는데 엽기 떡볶이 보다 엽기 떡볶이 급의 매운 정도를 다 먹었다보면 돼요 엽떡 다 먹은 정도 펫장비도 악세서리 그겁니까? 아 펫장비가 악세서리에요? 근데 어차피 맥스고가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바꾸긴 바꿔야죠 저 현미님 그 지금 귓말하시는 분이 현미님 맞아요? 현미님 도미 안파세요 도미? 안파시면은 30퍼라도 사야되니까 아 사고싶은데 아 안파시나 파인이 임신 몇개월 되셨어요? 저요? 네 검사해보니까 한줄 나왔어요 임신 아니에요 라이딩 배우라고요? 아 지금 라이딩이 중요한게 아닌데 아 라이딩 어떻게 배우는데요? 라이딩 어디가 사용하는건데요? 라스트다님 우리 벽상기 고맙습니다 라이딩 어디에요? 어디로 가야돼? 네 재료를 천개 모아야된다구요? 네? 어떤 치 그 재료가 뭔데요? 그 재료가 뭔데요? 그 재료가 뭔데요? 천개요? 어? 아 그냥 돈만 내면 되요? 랭크저님 우리 펭상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라이딩은 그럼 나중에 하구요 뭐 지금 뭐 급한거 아니니까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골든벨데이가 뭐죠? 나 이거 하나 있는데? 어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구나 이게 뭐야? 코디는 안합니다 저 이 캐릭 코디 안해요 어? 여기 소환이 안돼? 아 포탈 근처는 안되는구나 그 어 여깄다 이거 뭐야? 이거 잡으면 뭔데? 이거 뭐야? 어 아 여러분들 코디입니다 코디 이거 짠! 코디했습니다 아 졸라 잘생겼네요 아 개멋죠? 아 하루에 한번씩 주는거에요? 아 그렇구나 아 내 사탕을 받아줘 이거 뭐야? 어 랭킹이에요 하우님 우리 펭상기 고맙습니다 행운을 간직하세요 이거 뭐죠? 입장권 복권은 뭐야? 허허허허허 깐 이건 뭐냐 우와 이것도 선물 주구요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냐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팡팡코인 아 이거 아닌데 여러분 팡팡코인은 어때요 그 팡팡코인은 뭐야 구슬이 러브리스 무기가 나와요 아 자실섭에만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오 최상급 돋보기가 팡팡코인 3개 미쳤네요 뭐야 별로야 이거 매번 바뀌는건가 아 2시간마다 바뀌어요 네 여러분 추천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캐충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 배가 굉장히 아프네요 우리 감스트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캐충 왜 하세요 이거 현자에서 네 깔려고 하는겁니다 오늘 왠지 좋은 아이템이 나와줄거 같아서 11시 30분에 그 현자에서 까거든요 일단은 요렇게 캐충을 하면은 20개를 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20개를 일단 사구요 그리고 20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족해서 한 10개정도를 더 깔려고 합니다 네 11시 30분에 깔은방송 하구요 아 현금에서라고 아 뭘 현금에서야 아 오늘 진짜 좋은 아이템 나올거 같아요 예 오늘 느낌이 좋아요 아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 코트 일어라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코디는 안합니다 돈 어 너가 돈주면 코디할게요 푸닝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코디 뭐하러해 어차피 이거 만렙 찍고 만렙 찍고 안할거라니까요 네 어차피 만렙 찍고 안할거라서 네 새로우신 분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쾌충이 핸드폰으로 안되네 문상으로 해야겠다 그 일단 30개정도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구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공격력 60짜리 리튬아트 제가 두개가 있거든요 그게 원래 하나에 얼마정도에요 8락짜리인데 네 오늘 현장에서 까는 방송은 11시 30분에 합니다 현장에서 30개 좋아요 지금 아마 스공이 좀 더 세져가지고 띵돌이님 우리 두개로 팬가입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환영해요 네 스공이 좀 많이 세져가지고 아 네 스공이 좀 많이 세져가지고요 우리 팬데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환영해요 노말자쿰 한번 잡는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